우리는 4MINUTE 안녕하세요. 근데 연인들을 위한 날은 많은데 친구를 위한 날은 생각이 안 나요. 많이 있어요. 7월 9일이 메타콘과 함께하는 친구데이라고 있잖아요. 모르셨던 거예요. 7월 9일. 그래서 우리는 메타프렌즈에요. 메타프렌즈. 그래서 바로 친구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알았어요? 저희가 친구데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아무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의 친구를 위한 날. 메타콘 친구데이. 7월 9일.